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많이 봐. 사진 꼭 올려. 비비랑 같이 찍자. 같이 우리 둘이. 아이고, 공이 형. 아이고,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매번 이렇게 커피차를 다 보내주고. 우리 동생 기살로 주고 싶어서 그러지. 그때 우리 개같이 싸우고 의왕재매 줬는데 이 형이 그냥 했으면 되나? 비비야, 인사해야지. 공 대표님. 안녕하세요. 고생이 많죠? 뭘요? 고감독 어디 있을 텐데. 고감독! 고감독! 이리 와. 인사 좀 해요. 고감독. 안녕하세요.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. 오랜만이네요. 맞다. 이제는 조현철이 아니고 메인 감독님이시죠? 고감독님, 이번 드라마 대박나세요. 공갈치지마. 제목도 귀에 쏙 들어오고 느낌 아주 좋습니다. 고감독님. 고감독님. 감사합니다. 전 준비할게 많아서 이만. 네. 차 배우님, 지금 촬영 들어갈게요. 나도? 우리도 가? 아이 참. 아이고, 공용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지? 그래, 얼른 가서 해. 나 신경 쓰지 말고. 나는 좀 구경하다가 갈 테니까. 차랑 빛나 연락해. 한잔하자. 한잔하자. 오케이. 다음에 보는 걸로. 가자, 우리는. 아이고, 아이고. 아유, 아유. 아유, 어쩐데요, 그거. 아유, 죄송해요. 아, 이리 어쩐데요. 아유, 커피가 오자 다 묻었네. 조심해요. 아유, 아유. 괜찮으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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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 Valley 아유 Las Kara